지난 2분기 500만 원 아래로 내려갔던 가계의 월평균 소득이 다시 500만 원 위로 올라섰습니다.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3만 3천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.4% 증가했습니다. 물가를 고려한 실질 소득도 0.2% 증가했습니다.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이 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 인상 등 영향으로 이전 소득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. 가구당 월평균 지출은 국내외 여행 증가, 물가 하락세 둔화 등으로 생계비가 오르며 1년 전보다 3.9% 증가한 280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